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요즘 MZ, 직장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주제라고 하는데 사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퇴사를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MZ세대만의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뉴스 스토리에서는 유튜브 퇴사한 이형, 이준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사 제가 나오시기 전에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거기에 퇴사, 이런 시그널이 보이면 퇴사해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나가야 되나? 다들 고민을 안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보면서 어? 긴가민가? 이게 시그널인가? 약간 이런 시그널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퇴사 관련된 브이로그도 많고 뭐라 해야 되지 퇴사 열풍이 좀 불었다고 해야 될까? 지금은 조금 그게 조금은 가라앉았지만 한동안 되게 열풍이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퇴사 열풍은 지금부터 시작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대부분 전조 증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다들 마음 안에 있었던 생각을 언제 실행하냐의 문제이고 그 방법이나 타이밍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해서 실행을 못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 거다. 뭐 그래요? 몸이 심장한데.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이제 시작한다고 해요, 퇴사 러시들이? 그렇죠. 그것과 좀 더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밀접하다고 보고요. 회사 분위기가 결국에는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매출, 외출로 되면 외형, 규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이게 결국 수익으로 연결이 되면서 수익이 성과급 배분이라든지 승진, 티오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든 기업들이 움츠러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새로운 시도라든지 투자, 기술, 도입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하기도 싫고 또 주변에 인스타라든지 다른 SNS에서 보는 자기 친구들이나 또 어떤 매체에서 보는 것은 너무 다르죠. 그걸 보면서 계속 괴리감을 느끼고 나의 파랭사는 어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퇴사를 시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퇴사 나도 하고 싶다라는 댓글도 보이고 무슨 소리냐, 열심히 일해라, 자기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더 열심히 일해라 이런 여론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직장인들의 공감대가 가득한 방송이지 않을까? 저도 포함해서 우리 지금 남아서 토요일날 일하고 있는 모든 우리 직장인들 화이팅하시고 키보드 바로 보도록 하죠. MZ세대의 조용한 퇴사, 이젠 퇴사마저 MZ탓이냐? 물음표, 느낌표. 퇴사는 MZ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갖고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MZ라는 용어 자체가 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신조어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이나 생각 자체는 퇴사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 자체는 그 이전에 있었던 세대도 다 동의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MZ, GZ는 실행의 속도나 타이밍이 빨라진 것뿐인 것 같아요. 기성세대는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기 다녀야지, 뼈를 묻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힘든 걸 참고 다니셨다면 MZ는 조금 더 퇴사의 비중이 높아진 것 같고 GZ는 좀 더 즉각적으로 아, 여기는 아니구나. 바로 손절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인스턴트 라이프스타일이 강화되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실행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M하고 또 G를 나누셨잖아요. 그럼 G는 또 왜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베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세대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조리하거나 또는 이해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요구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살아, 이런 일종의 패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학번이나 어떤 세대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딱 보면 다 향수가 있고 또 그때는 그냥 그게 당연한 문화, 군대 문화, 대학 문화 이런 게 있는데 G세대로 점점 갈수록 개인화가 강화되고 미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G세대라는 단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요즘에 알파 세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는 MZ가 아니라 Z랑 알파를 얻고 나서 자세대인가? 맞나? 잘파, 잘파. 죄송해요. 잘파라는 말이 나왔대요. 그렇긴 하지만 알파는 조금 더 먼 세대기여서 제가 그냥 느끼기에, 피부로 느끼기에는 G세대와 알파 세대 사이에 코로나 학번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사회에 나올 시점이 곧 도래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M세대와 G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충격이 앞으로는 이 세대를 보는 순간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즌에 학교를 간 그러니까 최초로 공동체성이라든지 어떤 모임 같은 경험, 사회성을 경험해 보는 시기가 대학인데 그거를 집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사실 지금까지 입시 공부를 했을 때처럼 인강 형태로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세대가 지금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코로나 세대는 3년 동안 거의 단체 생활이라는 걸 거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싫든 좋든 이걸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굉장히 크죠. MT라는 개념 자체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MT를 같이 어디를 간다? 모르는 사람과 같이 방을 쓴다? 왜? 어떻게? 왜? 어떻게? 그게 말이 돼? 이런 아주 극단적인 문화의 대표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전 세대를 아우르는 MZ만의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도망쳐야 한다. 혼란의 퇴사 시그널. 혼란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면 나가요. 그런데 이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기준이 뭐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의 시그넬이 있는데 그런데 꼰대 때문에 직장을 관둬야 하나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딜 가도 꼰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꼰대에 대해서도 저는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분 기준과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저마다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해서 문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가 대체 누구냐. 그냥 나이가 많고 나한테 뭐를 지시를 하면 꼰대냐. 그렇게 해석하면 사실 답이 없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규정해 주고 싶은 꼰대의 정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옛날 방법을 지금에도 강요하는 그런 분들. 그런 어떤 문화나 그런 방식 의사소통을 아직도 고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도 아직은 지금 옛날 방식으로 지금 하면 성과가 안 나요. 지금 옛날 방식으로 다시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라떼는 이래서 라떼라는 단어가 그냥 그거를 대변해 주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보고. 라떼는 MT 다 했어. 그냥 단말 말고 따라와. 야, 주말 등산. 요즘 주말 등산 많이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해. 눈치껏, 눈치껏. 이러면 이제 꼰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눈치껏이라는 것도 있고 이 사람 말대로 했을 때 성과가 나거나 내가 연봉도 모르고 모든 면이 좋아져. 그러면 그건 꼰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과를 내고 있고 배울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의 나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믿고 따르고 배워야 될 대상이고 그래야 나도 실력이 생기니까. 그래야 연봉도 오르고 이직도 잘 되고 그런 건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저분 말대로 해도 도저히 각이 안 나와. 그런 경우는 꼰대라고 봐야죠. 그런데 봐봐요. 그건 어쨌든 MG 입장에서 이 사람 말 들었을 때 각이 안 나와라는 건 본인의 판단인 거고 그 꼰대는 자칭 꼰대는 각이 나오니까 시킨 거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경험상으로 봤을 때 뭐든 이르든 경험치가 그래도 각이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 시키는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무작정 사실 꼰대 가는 건 다 각이 안 나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거기서 상충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 기준을 두 가지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KPI라고 하는 측정 지표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에 그걸 도입했냐 안 했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 직무에서 이런 걸 달성해야 된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과를 내고 있다? 그건 그 바닷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사람들의 피어프라시아 같은 거죠. 주변 사람들이 존중하고 또는 더 탑 리더십에서 저 사람의 의견이나 기획안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한다거나 존중을 한다. 그러면 일단 배울 게 있다고 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완전히 사학재로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그널을 받고 있다라면 그건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형께서는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에 가셨더라도 꼰대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MZ 쪽에 좀... 저는 무조건 MZ에 속하죠. 저 자체가 M세대를 열고 들어온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봤는데 항상 MZ를 열고 들어오셨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소위 말해 저같이 또 이 형 같은 분들이 젊은 꼰대 소리 듣기 쉬운 세대잖아요. 사실 명대가 그렇잖아요. 나이는 좀 젊은 편인데 꼰대에 비해서는. 또 마냥 젊지만은 않아서 사회생활 적당히 해서 이게 사회생활인 건 알아. 젊은 꼰대들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걸 가르는 포인트가 강요의 여부에 있는 것 같아요. 강요. 저도 제 방법론 그리고 철학 거기에 기반한 프로세스, 가이드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것을 저는 계속 일관되게 얘기해요.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예시, 프로세스, 예화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는 게 제 일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제가 가서 때릴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일 사람은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다. 너만의 방법을 찾으세요라고. 유튜브에서도 제 말대로 안 할 거면 빨리 구독 취소하고 딴 데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강요 여부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쿨하시네요. MZ 세대입니다. 보통 MZ라고 본인을 자꾸 강조하시는 분들이 MZ가 아닌 확률이 높습니다. 헷갈릴까 봐야지. 기준선상에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이 형은 MZ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사의 시그널 적기. 언제라고 좀 포인트를 집어주시나요? 저는 일단 기준점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3개월 이내, 6개월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안 좋고 회사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3년, 5년, 7년이라는 주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이내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거고 3년 정도가 한번 위치가 바뀌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전통적인 직급으로 따지면 상원 주임에서 대리급 정도로 그리고 5년 정도가 대리 레벨이 두 개는 아니는데 쉽게 이해하는 언어로 물찬 대리 정도로 올라가 주는. 결국에는 자신의 영향력이나 권위 자체가 책임의 영역 자체가 확장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3, 5, 7년입니다. 그 시점에 한번 이직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라는 것들을 일단 보편적으로 공통적인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모든 연차 직급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 있죠. 예를 들면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공황자에 시달리고 있다거나 이런 정확한 질병을 진단받았다면 사실 그것은 커리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 세 가지를 다 넘어서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장성. 앞으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커리어를 인정받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성과를 내봤냐?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더라도 대기업보다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분명히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 많은 걸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앞선 기술력 그리고 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기획하는 능력, 의사소통 방식 이런 것들 자체가 대기업에서 오히려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나의 커리어를 뭔가 보장해 주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대가 점점 빨리 변하고 있고 기술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빨리 적용하는 능력을 경험해 보는 것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이직을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있는 직장을 꼰대가 많아서 또는 일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없는 것 같고. 절대 안 되죠. 더 이상 성장의 기회가 없다. 여기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제안을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직을 준비를 해서 3, 7년 정도에 도전해 보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성장 제안을 한 번 했는데 안 된대요. 두 번 정도 더 성장 제안은 사실 회사에도 보수적인 회사에서는 바로 채택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성장 제안을 어느 정도 주기까지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횟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반 정도를.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개념 없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해주면 안 되는 제안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근거가 있었대요. 그냥 아이디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가 유튜브 한다니까 유튜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차원 말고 데이터, 근거, 그리고 실제 그걸 했던 작은 성공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도 누가 질문을 해도 다 답변이 되는 상태.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이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창업도 이 시점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월급쟁이 하기 싫어. 한번 창업해 볼래. 이런 100% 망해요. 망하죠. 창업이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정말 어렵대요. 해보셨나요? 아니요. 창업하시는 분들 얘기가 다. 그렇죠. 창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영업자분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냐고. 그래가지고 붙어 있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력을 일단 쌓는 게 모든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주시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행복을 찾아 떠나라. 선생님, 앞에는 그냥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행복을 찾아 떠나라. 사실 약간 애매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퇴사할 때 트러블이 있을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 도전을 하는 데까지 다 해봤어. 그런데 이 이상은 이 회사에서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저곳을 지원을 했고 저기에서 나의 가치를 알아봐줬습니다. 이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는 나를 잡을 명분도 없게 되는 거고 나도 확신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퇴사라는 행위 자체를 저는 무슨 여행 가듯이 퇴사하고서 새길주하시는 분들이 간혹 유튜브 하시던데 저는 그 뒤가 걱정이에요. 맞아요. 커리어는 대체 어떻게 될 것이며 물론 개중에도 아주 일부가 그리고 재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아주 소수의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커리어가 연속적으로 성장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기준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사실 헤어진 회사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지속됐을 때 나중에 업계에서 다시 만나거나 또는 심지어는 협력하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사 핵심 평가 지표. 아까 이형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땡땡땡입니다. 가장 먼저 달아주신 분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사 핵심 평가 지표 땡땡땡 남겨주세요. 저는 바로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죠. 퇴사와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게 사실 이직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이걸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확신을 줄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꿀팁 같은 걸 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력 기술서를 작성해 보는 것 같아요. 나의 경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일종의 내 스펙을 쭉 정리해 보는 거죠. 너무 좋다. 스펙이라는 게 이제 자격증이나 예전에 대학생들은 그게 뭐 자격증, 전공, 학점이었다면 직장을 가는 순간 그 모든 게 쓸데없다는 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런 자격증이 나의 스펙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일을 했던 곳에서 어디까지 도전해 봤냐. 어떤 성과를 해봤고 어떤 기획을 어떤 관점을 해봤니 이게 결국에는 나의 스펙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거를 문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는 되게 여러 가지를 해봤고 내 나름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문서를 해보는 순간 뭐가 가능하냐면 비교가 가능해요. 내 동일한 연차나 비슷한 산업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경력 기술을 보여주고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한 번 비교해 보면 내 시장 위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그거 사실 그렇게 가끔씩은 현실 자각 타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수록 사실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강점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은 팁 같아요. 네, 그래서 이직의 타이밍도 사실은 경력 기술서가 더 이상 작성이 안 될 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경력 기술서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이직의 타이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 기술서를 볼 때 제가 여러 평가들을 해보니까 1년에 1개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물경력이라고 말하는 소위 아무리 직장 생활을 오래 써도 경력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 특히 쓸 거 없는 그런 경력들. 그 경우의 수를 충격력의 한 50% 정도. 예를 들어서 4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경력 기술을 2개도 못 쓴다. 그럼 물경력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도 본인은 아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열심히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야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노력을 했는가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냐. 이거는 사실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물경력이라는 말이 사실 정말 이력서를 써봤는데 쓸 게 없다. 그럼 정말 냉정하게 자기를 평가해서 저는 나가야 하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저는 와닿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게 연차가 쌓인다고 같이 능력에 배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사실.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최소 연차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업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해야 하니까. 그런데 기술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GPT와 함께 일을 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사람이 훨씬 효율이 올라갈 거고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더 활용해서 일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과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연차수 자체가 그 사람의 경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마 얼마 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떤 분께서는 댓글로 학력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데 사실 입사할 때야 어떤 약간 커트라인을 1차적으로 넘는 때 학력이 주는 거는 어떤 유튜버 분이 하신 걸 보고 굉장히 와닿았는데 그냥 자기가 공부를 얼만큼 고등학교에 성실하게 보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력이 좀 그런 면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좀 되게 와닿았고 들어와서 사실 근데 일을 해보면 좋은 학력이고 그런 거 다 이제 차치하고 봤을 때 일자라는 소위 말해 일머리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물경력 채우지 마시고 정말 쓸 수 있는 경력을 채우시길 정말 권고드립니다. 13년 차 직장인으로 말씀드려요. 아까 직장인들마다 이제 소위 말해서 3, 5, 7, 9, 11, 13 이렇게 고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보통 3, 5, 7입니다. 3, 5, 7이에요. 3, 5, 7 이후부터는 저희가 수많은 데이터 분석해보면 7년 이후부터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게 되고 떠나지도 잘 않아요. 왜냐하면 이직이 잘 안 됩니다. 이직 인재 시장 자체에서 7년 차 이상 소위 10년 차 정도로 대변되는 전문가가 보통 10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7년에서 10년까지는 한 군데에서 경력을 쌓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7년 차가 거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물론 그 이후에도 이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비율 자체가 많지 않고 그때부터는 리더십 포지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고 해서 이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의 의사소통 능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레벨이 되는 거죠.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PD가 농담 삼아서 자소서를 좀 써봐야겠다. 경력 그거 한번 써보겠다고. 경력기술서를 써보십니다. 경력기술서를 한번 써보겠다고 들리는데 같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냉정하게 저의 이력 한번 보면서 평가해봐야겠어요. 댓글 보도록 하죠. 킹헬스님이 나이 들면 취직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 혹사시켜서 나중에 골병 들어서 벌어놓은 거 병원비로 더 나가는 것보다 낫다. 맞는 말씀이에요. 건강이 제 최우선. 멘탈리, 피지컬리.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얀마님. 강지영, 극공감 모두 왜 이렇게 웃기냐. 여러분,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토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직장인 마음이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아실 거예요. 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KPI, 정답. 아까 KPI였거든요. 맞추신 분이 누군지. 동일킴님이 아까 근데 보니까 댓글로 올라가 보니까 본인 받으셨다고 다른 분을 좀 꼽아달라고 하시던데 기기님, 알겠습니다. 기기님, 오늘 당첨되셨어요. 영화표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지금 시간이 없으십니까? 시대를 모셔가지고. 아니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군요. 시간이 없으신 줄 알고. 이지은 님이 이 형님은 꼰대 아닙니다. 열혈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분이 오셨나 봐요. 네, 많이 보시니까요. 아, 많이 모시니까. 알겠습니다. 혜정남 님이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얼마나 너무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퇴사했을까 싶기도 해요. 일반화하면 소외되는 케이스가 반드시 있지요? 그 1년 내 이직에 대해서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직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환 이직. 이직의 종류에 대한 거죠. 전환 이직이라는 종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상승 이직. 세 번째가 수평 이직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직은 수평 이직이에요. 그러니까 팀원 레벨에서 팀원 레벨로 가는 거. 상승 이직은 팀원 레벨에서 팀장. 포지션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가는 건데 이거는 보통은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갈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3년 차 미만은 전환 이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무를 바꾸거나 산업을 바꾸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시기인 거죠. 내가 한 1년 정도 일을 해봤는데 이 직무가 내가 대학 전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했지만 와서 보니까 나랑 너무 안 맞다. 그러면 그때는 중고 신입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이상부터는 신입으로는 인정 못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고 신입이 인정받는 범위가 3년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두 번 바꿔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키워볼 만한 직무의 전문성, 산업의 어떤 친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때 바꿔보는 게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댓글. 이지은 님이 이 형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이 댓글은 꼭 읽어달라고 이 형님이 못 참는 댓글이라고 해서. 무슨 맥을 커팅하는 그런 댓글이죠. 잘생겼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뭐 뭐라고. 읽기가 참 어렵네요. 오늘 이 댓글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옷 보던 표정이 나와서 저희가 좀 즐거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인인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이번 주 뉴스덜과 함께 한 주간 쌓인 회사 생활의 피곤함이 풀리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